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 주를 해야겠지만 쉽지 않겠죠. 네, 어쩌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실하게 없다.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하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정책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짤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 남성, 자, 그리고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 사실 뭐 이럴 노인분들이 오래 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문제가 있죠. 청년들이 놀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청년들은 일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 자,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3년 육아휴직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 행안부부터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정년 65세 시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구인 배수나 구직 배수? 아니면 일본에 하는 유효 구인 배율. 일본이 모든 걸 따라하면서 왜 유효 구인 배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01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어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유효 구인 구직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인 배수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과 동일한 명칭인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최근에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2022년 통계까지 보면 전국 0.71, 최소는 0.39,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2018년이나 저때로 보면 0.61, 즉 2010년대 초, 중반, 2020년대까지 해서 0.6대, 0.7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0.5대에서 그 밑에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이거 관련 유효 구인 배율이나 이거 관련 한국의 통계, 정부의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링크나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찾아도 못 찾겠네요. 저는 유효 구인 배율로만 검색을 해서 그런지.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일본도 정년을 연장해요.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일본에서 정년 연장, 기업이 정하는 정년의 상한 연령, 기존에는 정년을 60세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부가 그 정책이 2013년에 시작이 됩니다. 2013년 시행한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이게 시작이 의무가 언제다? 2025년 4월부터. 무려 12년 정도의, 12년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이제 65세까지 고용 확보가 의무화됐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했죠.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일본 안에서 고용을 올려야 되니까. 보십시오. 201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2009년 정도에 일본에서 유효구인 배율이 얼마예요? 0.4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악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그게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 0.8, 0.9, 그리고 그 상승세는 지속되죠. 지속되는 그걸 보면서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을 대비해서 그러면 대략 한 십몇 년 뒤에 노동력이 부족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십몇 년 뒤에 의무화가 되는 걸로 해서 정책을 짜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어떻게 저렇게 선진국일까? 긴 시간을 보고 최대한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젊은이들 최대한 고용을 안정시키고 젊은이들이 충분히 일자리를 가져가고 난 다음 그때서야 의무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65세 고용 확보 의무가 아니에요. 내년 4월부터 전체에서 이제 고용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얘기는 일본 전체에서 유효구인 배율 가까운 시점에 2024년에 8월에 어때요? 전국 평균이 1.2예요. 그리고 가까운 시점 쭉 보면 다 1.2대 1.3대 이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당연히 이 정도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유효구인 배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대절자의 유효구인 배율은 4, 5를 넘어요. 일자리가 남아 돌고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론 그 상태에서도 일본에 일을 안 하는 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내가 일을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일본에서는 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히 자국민들 가끔 보면 댓글로 일본에서도 현실이 뭐 어떻고 일본으로 와서 한국의 청년들이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아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졸업장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암기 그냥 잘한 순서로 배겨준 쓰레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쓰레기를 뭐 일본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미국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그냥 암기 좀 잘한 쓰레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일본의 와세다나 뭐 일본의 도쿄대나 그런 대학 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암기 조금 한 거. 심지어 그것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80%가 70%가 대학을 다 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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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면 다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아우 한국인들 일본에 오면 뭐 파견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일본에서 힘듭니다. 뭐 현실은 그러지 아니 그러면 필리핀 베트남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왜 내가 삼성을 못 가요? 왜 LG에 일자리를 안 줘요? 저도 SK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돼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이나 SK나 대기업에 일자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일본에서 아우 가서 열심히 했는데 파견직밖에 안 되고 아우 일본도 힘듭니다. 당연하지. 니들 외국인 노동자고 쓸모없는 학위 가지고 와서 끌쭉대는 애들인데 니들을 뭐하러 좋은 일자리를 줍니까? 그건 당연히 일본인들. 일본에서 나고 자라고 일본에서 성장한 자국민들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본으로 건너가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는 게 정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맞긴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힘들 생각해야죠. 대한민국에서 온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처럼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국의 청년에 대해서는 유효구인 배율 4, 5 이상 대졸자는 찍어주고 일자리 풍부하게 주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게 웬만큼은 해주잖아요. 그 상태, 그 상태가 언제 정도가 되면 실현되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놓고 예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충분히 됐을 때 노동력이 부족한 그 부분을 뭘로 한다? 노인들이 65세까지 기존 60에서 62세에서 이제 65세까지 의무화시키면서 노동력을 최대한 사회에 공급시켜주는 정책. 이게 일본이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은 어때요? 지금 가까운 시점에 유효구인 배율 1번처럼 따지면 우리는 아마 0.5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실험률 눈속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변두리 가보세요. 제가 최근에 완전 빡 돌고 진짜 차에서 욕을 욕을 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 저기 서울 아니고 서울 옆에 있는 그 수도권에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이제 한산한 곳인데 사거리예요. 사거리에 노인이 6명인가 8명인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못 봤는데 최소 5명 이상이 있어요. 각 모서리에 한 명 이상은 다 있었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깃발 들고 있어요. 그 뭔지 다 아시죠? 그분들 돈 얼마 받으면서 그거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다 노인 근로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험률이 젊은이들만 뽑아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가장 반성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눈속임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일자리 세금 퍼줘서 만든 그 아무런 고용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일자리 그거 엄청나게 지금 남발해서 실제 실업에서 보면 고용에서 보면 사상 최대로 찍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고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장 급증한 건 그냥 노인이야. 노인들에서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해버리니까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가 안 보여. 이걸 속여놓고 대한민국의 고용은 최고다. 실업률은 아직도 안정적이고 낮다. 이러고 있어.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나 제대로 된 일자리 못 구하고 편의점 일자리조차도 제대로 못 구해서 난감해하고 있어. 이게 정부라는 게 내가 사거리 거기 노인이 6명, 8명 깃발 들고 있는 저게 다 고용으로 잡히는 거야. 세금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다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일자리가 일본처럼 기업들이 이 정도가 돼야 돼. 일본처럼. 일을 할 노동자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일본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국가가 안정된다는 거야. 적어도 사회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 다 하고 거기에서도 부족하고 노인들까지도 정년을 영장시키고 자, 이렇게 가야 정상이야. 근데 한국은 지금 뭐하고 있어? 50대, 60대들이 진짜 한국의 단물을 다 빨아먹겠다는 거야. 586들이. 586 애들이 자기들이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정년 영장 65세까지 증가시켜서 공무원하고 있는 애들은 진짜 대한민국 단물 쭉쭉 다 빨아먹겠다는 거야. 이게 단순히 65세로 아니, 65세 연장되는 그게 뭐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부터 65세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른 기업들, 일반 사기업들도 다 따라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같이 60세면 아니면 50대 후반만 돼도 이제 은퇴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이 있으면 한 40대에서 희망퇴직 회사가 딱 받으면 아니, 그래. 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희망퇴직 하는 거야. 지금 희망퇴직 많이 하는 것처럼 응? 나가는 거야. 어차피 있어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스스로 구조적으로 나가주고 정리가 되면 젊은 애들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그나마 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증가하잖아요. 유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공무원부터 65세까지 증가시켜버리면 당연히 대기업도 정년 길게 가고 정년 길게 가면 예전 같으면 40대면 이제 40대 중후반이면 희망퇴직 그래, 이제 희망퇴직 하지. 나 정도면 어차피 밀어놓고 어차피 버텨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년이 65세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40세면 아직도 20년 더 할 수 있네. 45세라도 버티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예전처럼 희망퇴직 받아왔자 안 나가. 조정 안 돼. 우린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경력직으로만 필요한 데만 소수 뽑아내는 거야. 예전처럼 대규모로 대기업이 공채를 못해. 왜? 그렇게 해버리면 얘들이 정년 65세까지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은 예전처럼 이제 대규모의 공채는 없는 거야. 대기업군들이 다 안 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리고 젊은 애들이 대졸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력직 뽑는데. 아니, 대학을 이제 졸업한 애들에게 경력직, 경력을 내세워. 그러니까 대학교 애들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인턴십으로 가. 그 인턴십을 최근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고용 약속해 주고 인턴십 써놓고 애들 밤에 야근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딱 인턴십 기간 끝나니까 다 잘라버려. 죄송합니다. 우리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인턴십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로 그냥 써먹는 거야. 싼 인건비에 그냥 애들 반항도 못하고 제대로 된 고용 보장도 안 되면서 밤 늦게까지 젊은 애들이 힘 쭉쭉 뽑아먹는 거지. 뽑아먹고 버려버려. 그러니까 애들 나가리대. 그렇게 몇 번 해서 경력 쌓으래. 싸우면 그나마 써줄지도 모른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국가가. 우리가 예전이라면 다 개돼지라서 아이 그래 고용 부장 해줘야지 65세까지 해줘야지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다 진실을 깨달았죠. 정상적인 국가면 일본처럼 가는 거야. 청년에게 일자리를 최대치까지 다 주고 노동자가 없어서 망할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노인 일자리도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고용 연장하는 식으로 가야지만 국가가 안정이 되죠. 청년은 지금 애들이 지금 방황하고 난린데 대학교 졸업장 아무 쓸모없는 배달이나 뭐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각광받는 직업이 뭐야. 온라인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생수 배달 아니면 쿠팡 배달하는 거야. 그 일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지금 배달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배달 일이 가장 유망받는 일이야. 왜? 그나마 그건 돈 주고 고용이라도 안정되니까 몸이 힘들어서 못하지 하려고 하면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제대로 되는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기존 세대들 나가 좀 나가달라. 빨리 조금이라도 나가달라. 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강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IMF 때 IMF 때 이게 강제로 기성세대 나가달라 나가달라 대놓고 공용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싹 다 희망퇴직 은퇴시켜버리고 586돌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 걔들이 취업 다 들어갔잖아. 다 좋은 자리 다 해먹었잖아. 해먹고 지들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버려. 와 근데 나 이제 욕 안 하잖아. 제가 유튜브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따위야. 이런 국가가 지속된 사례가 없죠. 당연히 우리도 붕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붕괴하라라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따위의 국가를 운영하는 건 붕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 다 놔버리고 일 안 하고 탕핑해버리고 그러고 있잖아.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어떻게든 애들 막 끌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나라 꼬라지야. 왜 정년 그러면 빨리 오히려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냐. 결국 이걸 깨달으면 정말 기성세대가 국가가 대통령이 쓰레기 같죠. 왜? 왜 지금 정년 연장하겠어? 지금 이제 전세자금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자금이 200조로 넘었어요. 불과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전세가 아주 소수였어. 근데 그게 지금 불과 한 10년 만에 200조까지 됐어요. 그러면 200조면 1% 이자면 얼마예요? 2조예요. 2조. 금융권들과 기득권들 정치인들이 전세자금을 폭증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1% 이자만 해도 2조씩 먹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금융권이랑 기득권들 국가가 헤쳐먹고 있는 거야. 그걸로 직간접적으로 금융권은 그걸로 배부르니까 떼돈 벌고 그 금융업들을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마음대로 해도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잖아. 왜? 완전 개꿀같이 돈 버는 걸 만들어줬는데 전세자금으로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그나마 다 터져나가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구조가 유지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전세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세가 터져나갔잖아요. 그걸 정부는 눈속임하려고 전세사기라고 호도했죠. 전세사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전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 간에 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수억을 줘. 당연히 그걸 떼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사채업자도 개인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때는 뭔가를 보잖아. 아니면 독촉을 한다든지 근데 전세세입자는 어때? 개꿀이죠. 2억을 들고 와가지고 3억을 들고 와가지고 몇 억을 들고 와가지고 집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환능력이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걸 툭 줘. 그걸 검증도 안 해. 확인도 안 해. 상환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그 책임을 그 전세세입자가 다 지는 거야. 나중에 못 갚으면. 이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전세대출이라는 게. 그걸 정부가 지들의 무슨 목적을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2조라는 엄청난 이자 해체먹고 금융권들은 남아도는 돈 가지고 돈벌이 하고 그 다음 가장 개꿀은 뭐야. 기득권들의 바로 부동산 집값 폭등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폭등 유지해야 되니까 전세대출을 밀어내는 거죠. 유지해야 되는 거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지금 586 은퇴하는 걔들이 본인 집값 최고까지 올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밀어내고 대출해주고 60, 70대인데 50년 대출해주는 기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상환능력 너무 터져나가니까 상환능력 봐야 되겠어. 상환능력 벌려고 하니까 월소득이 있어야 돼. 월소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정년연장 다 하는 거야. 정년연장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도둑 구조조정 안 돼. 희망퇴직 안 돼. 그러니까 도둑 젊은 애들 일자리 없어. 탕핑해버려. 나와버려. 애 안 나와. 국가 미래 부담 있는 거 붕괴해버려. 자 뭐가 틀렸어. 얘기해봐. 국가는 붕괴한다니까. 그리고 청년을 위한 기성세대 정부 대통령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소리 내고 투쟁하라. 전 그런 주의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탕핑해서 구조를 붕괴시킨 결국은 먼 미래에 멀지 않죠. 구조만 붕괴시켜버리면 어차피 구조는 붕괴해. 가장 무서운 게 탕핑이야. 정말 무섭게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 저는 이 붕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투쟁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득권들이 정말 책임감 있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청년들이 그 기득권들에게 권력을 빼뜨려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프랑스가 괜히 30대 대표가 나오고 유럽에서 30, 40대 정치인들이 국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기득권들 기성세대들 그들에게 권력을 줘놓으면 그들은 본인이 다 헤쳐먹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이 그게 잘 나오고 있고 정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과 일본 정도만이 지배계층이 그래도 깨어있어서 국가를 책임감 있게 잘 운영하죠. 나이가 많은 이들이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야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권력을 줘놓으니까 본인 자본 최대 팽창 유지하고 본인들 영원히 죽을 때까지 헤쳐먹으려고 국가의 미래를 다 지금 걷어차고 박살내고 있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